4개의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엉겸집입니다 오늘 닌자런 극한의 점프 해봅시다 여러분 아 한판 해봤는데 어려워 어 참고로 닌자는 말랩이 아니구요 예 어... 두판만을 깨면 세계 신기록 아니냐? 어 일부러 부딪친겁니다 왜냐면 점프수가 부족할것 같아서 딴딴 어이구야 여섯개 놓쳤다 꽃됐다 아... 아... 아 예... 사소해? 어... 여기서... 요걸 먹지말래요 저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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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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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어... 어... 놀이잉 아... 아... 어... 네... 오케이잉 오케이잉 와우 오케이잉 오 오케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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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꼭 닌자만랩찍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으허허허 뭐 이거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고 쉬운데 쉬운데 아 뭐 어려운 사람이 있었구나 그럴수도 있지 뭐 어려울수도 있지 여러분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뭐 어려우셨어요 이게 이게 어려워 고맙습니다.